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무농은 설같이 인사드립니다 왕복꽃나무 제 2탄 벌써 이렇게 꽃이 많이 졌습니다 이렇게 왕복꽃나무 여기는 전라북도 임실읍 신안 탈리의 농장인데요 아까 1탄에 보여드렸던 치즈마을 왕복꽃나무하고 같이 식재를 한 겁니다 이렇게 한번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엄청 수영도 좋고 잘 자라지지 않습니까 올 봄에 퇴비를 복합비료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고 이렇게 관리를 잘 하는데요 지금 이 성목 중성목입니다 5만원에서 그 다음에 7만원 이런 5점 이상은 10만원 이렇게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작년 여름에 왕복꽃나무고 무슨 나무든 전멸을 했습니다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래서 나뭇값이 폭등을 했었는데요 지금 왕복꽃나무 지금 내년 봄 올가을 식재를 하실 분은 미리 예약을 하시면은 묘목을 저희가 1m 70 이상 특묘로 해서 7천원의 예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약을 받아서 성금은 한 50%를 내셔야 저희가 좋은 묘목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7천원짜리를 심으시면 3년만 심으신다고 키우신다고 잘 키우면 한 10배 정도 수익 그 다음에 5년이면 그 이상으로도 저희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고수익입니다 이 왕복꽃나무는 지금 전국에 전국에 이렇게 많은 수량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부족한 상태이고요 지금 나무는 1년을 앞서가야 됩니다 1년을 앞서가야 되고 여러분들 올가을 식재 내년 봄 식재를 생각하고 계시면은 상담전화 문의전화 010-6608-4788로 전화 주시고요 왕복꽃나무를 많이 식재하셔서 이렇게 고수익을 올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신안팔리에서 나무농우 설가치 인사드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설가치 안녕히 계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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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